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외남과 쥐잉은 한바탕 붙으려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탕미찬은 그 자신이 아지트 바로 밑에서 그만 이놈한테 칼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기에 이 정도로 지독한 거였을까요? 네 이놈 또한 대여섯 살 될 때 두 부모님을 다 잃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놈이었다고 하는데 혼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에서 밥을 빌어먹고 살았었는데 말입니다. 네 이놈은 정신이 살짝 이상한 바보였다고 합니다. 근데 성질까지 괴백하여서 그 자신을 놀리는 놈이 있으면 다짜고짜 패고 찌르고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여 쿵쾅쿵쾅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이 외남과 쥐잉의 류쌍이 달려내려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. 그들이 제일 첫눈에 본 거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칼을 꽉 잡고 있는 이놈인 게 아니겠습니까? 너 이놈 뭐야? 누가 보내서 왔어? 외남과 쥐잉은 이 기겁을 하면서 다짜고짜 권총을 빼드는데 혹시 저 외남 형님이 되십니까? 네네는 형님을 따라서 건달이 되고 싶습니다. 받아주십시오 형님의 형님이 시킨 거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놈 꼬라지를 아래위로 훑어보던 외남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너 이름이 뭐냐? 그러자 이 이름이요?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다들 저를 싸화라고 부르더라고요. 여기서 중국어 싸아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인데 뭔 이름에 바보가 들어가냐? 건달 생활을 하고 싶다고? 근데 넌 몇 살인데? 그러자 싸화는 뭐 모르겠습니다. 라고 하는데 자신이 나이도 잘 모르는 이놈은 스무 살은 안 돼 보였고 기껏해야 열여덟, 열아홉 살밖에 안 돼 보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야, 야, 니들 토크 다 끝났니? 끝났으면 빨리 나를 병원으로 옮겨달라 이 놈들아 내 아파서 거의 죽는다 이거더라 곁에서 탕리창이 살겠다고 왕왕 거리는 거였었는데 아참 그렇지 야, 빨리 옮겨줘라 류수완과 짱쥔이 달려가서 탕리창을 옮기고 웬나는 이 싸화를 다시 보는데 웨, 탕리창이 누굽니까? 그 난다긴다 하는 놈을 다짜고짜 다섯 방이나 찔러서 눕히다니 웬나는 이 싸화라는 놈이 웬만한 놈은 아니라는 걸 느끼는데 이 담략과 깡으로 치면 탕리창, 야바 등 이놈들과 비교해도 충분하겠죠? 야바나 싸화처럼 가족도 없고 아쉬울 게 없는 놈들이 진짜로 무서운 놈들이라고 합니다 싸화야, 건달은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너 싸우면 좀 하냐? 어? 사람을 찌를 수 있겠니? 아, 맞다, 맞다 아까 많이 찌었지 그러면 싸화야, 사람을 죽일 수는 있겠니? 그러자 싸화는 당연한다, 형님 웬나 형님이 누굴 찌르라고 하면 내 찔러버리고 누굴 죽이라고 하면 내 곧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비록 이 싸화는 바보여서 하고 맨날 웃고만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데 너가 뻥을 치는 건지 아닌지 하는 거는 오늘 밤 싸움에서 보면 된다 오늘 밤 한판 붙게 된 눈마들이 있거든? 어떻게? 함께 가서 싸울 담략이 되니? 지금이 어떠한 시기입니까? 바로 오늘 밤 그 주인과 이 한바탕 대난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탕리창이나 이 강력한 행동대장을 잃게 되다니? 어쩌겠습니까? 이 싸화라는 놈으로 먼저 대가리 수부터 채워야겠죠 당연합니다, 형님 그럼 이제부터 내도 이 쪼웬나 일당이 되는 겁니까? 그러자, 아이다, 아이다 웬나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너 오늘 밤 전투에서 하는 표현을 보고 내 받아 죽지 말지를 결정하겠다, 알았나? 그렇게 이 불쌍한 탕리창은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정도를 푹 썩어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싸화의 칼이 아주 자그마한 손칼이었었으니 이만하고 끝난 거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는데 이 로반즈는 탕리창을 간병해 주느라고 병원에 가고 없었고 이렇게 단번에 대가리 수가 두 명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이 저녁 술상을 차려놓고 먹고 마셔대기 시작하는데 밤 9시에 만나서 한바탕 붓기로 약속했었으니 그 전에는 항상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술을 왕창 마셔대는 게 국룰이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놈들이 싸우면 이제 주먹 싸움도 아니고 총으로 당당당당당 하는 건데 매번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항상 이게 마지막 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는 먹고 마셔도 되는데 하지만 싸화 이놈은 아닌데 이놈은 처음으로 돼지 족발이며 소고기며 요리들을 보자 벨트를 아예 풀어헤치고 허겁지겁 와작와작 먹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곁의 놈들은 다들 휘두그레 해서 쳐다보는데 아바아바 전까지만 해도 제일 개그스럽게 쳐먹어 대던 야바도 그 싸화를 챙겨주는데 하지만 이때 조우 후스가 이 아지트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들 먹다 말고 일어나서는 쓰거 쓰거 하고 인사를 올리는데 근데 싸화 이놈은 본체만체도 안하고는 계속해서 족발을 와작와작 뜯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조우 후스 또한 아주 희귀한 눈길로 이놈을 바라보다가 어라? 탁리창이 어딨니? 하고 묻는데 조우 후스 형님 잠깐만요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웬난은 조우 후스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는데 뭐? 저 저놈이 탁리창을 칼질해놨다고? 그럼 당장 쳐 죽여야지 조우 후스는 당장에서 쏴죽이겠다고 들어가려 하는데 웬난이 겨우 뜯어말리는데 형님의 형님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놈은 정신이 좀 살짝 이상한 바보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편단심 우리 조직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놈이죠 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밤 주인 쪽에 애들이랑 이 한판 붙게 생겼잖아 우리 저놈이 활약을 한 보고서 뭐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죠 만약 놈이 겁쟁이고 이 안되면 그때 가서 다시 처단해버려도 늦지는 않을 듯 싶은데 그러자 말입니다 조우 후스는 이 권총을 다시 집어넣고는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알았다 외난아 우리 조직의 대가리는 항상 너다 모든 결정은 다 내가 내리는 거야 조우 후스는 이 외난이 어깨를 툭툭 다독여주면서 담배 한 대를 깊게 깊게 들이빠는데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딱 갑자기 집안에서 이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뭐야 무슨 일이야 이 외난과 조우 후스가 부랴부랴 들어가 보니 어라 이 짱주인이 어깨에 총을 맞고 죽는 소리를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 외난과 조우 후스가 나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짱주인 이놈은 또 심심해졌다고 하는데 너 말이야 그래 너 너 너 그만 처먹고 일로 와봐라 짱주인이 싸화를 불러서는 얘기를 나누는데 에헤 싸화라고 부른다고 너 이놈 뭐 싸울 줄은 아냐 너 열심히 잘 싸워서 저 밥값을 해야 저 맛있는 걸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놈아 그러다 싸화는 에헤헤헤 싸화는 웬난 형님이 말만 듣는다 누 누굴 패라고 하면 이 다짜고짜 팰 거고 죽이라고 하면 당장에서 죽이는 거다 라고 하는데 그러다 짱주인은 그래? 이놈이 이 정신 머리 상태는 아주 멀쩡한데 그래 그래 근데 너 이런 거는 다를 줄 아냐 짱주인은 이 서랍을 막 뒤져서 동풍 30 권총 한 자루를 찾아 꺼내는데 짱주인 이놈은 이미 새로운 540 권총을 쓰고 있었고 전에 쓰던 동풍 30 권총이 한 자루가 남았잖아요 오늘 보나마나 한바탕 대난투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이 싸화한테도 무기 하나쯤은 챙겨줘야겠죠 어이 어이 너 이게 이게 뭔지 아니 짱주인이 싸화한테 권총을 보여주자 이놈은 두 눈이 반짝되었다고 합니다 뭐 권총이야 와 싸화는 이거 안다 이 비디오방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이 싸화는 이런 거 많이 봤었다 이 땅땅땅 하고 쏘게 되면 사람이 죽는 거 맞지 그러다 짱주인은 피씨 웃었다고 합니다 뭐야 이놈이 아주 바보는 아니네 그래 근데 너 이거 쓸 줄은 아니 짱주인이 묻자 싸화는 이 머리를 잘래 잘래 쳤는데 자 잘 배우더라 내 시범을 딱 한 번만 보여준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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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장치를 풀고 철컥 장전을 하고 이 방아쇠를 당기면 땅 하는 거야 알았나 그래 그래 한번 해봐라 네 그러자 싸화는 입이 했어 해서 총을 맞지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니 장치를 풀고 철컥 장전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딱 그대로 그 맞은편에 짱주인이 어깨를 향해 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악 으악 나 짱주인이 죽네 너 이놈 너 고의로 쏜 거지 응 너 고의로 쏜 거 맞지 짱주인은 아파서 죽는 손을 제치고 이 싸화는 두 손을 막 저으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아 아니다 이 형님이 내보고 여기를 풀고 이 장전을 하고 방아쇠를 당기면 딱 으악 네 짱주인은 또 맞았는가 했는데 요번에는 안 맞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휴 그러자 왠아는 머리가 번해지는데 이 싸화인지 뭔지 하는 놈이 들어오자마자 그새 탕리장 짱주인 이 두 제일 강력한 행동대장을 쓸어눕였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쪼흐스가 이 권총을 빼들며 그 싸화의 머리에 딱 조준하는데 어이 꼬멩아 너 상대방 놈들이 파견한 간첩이 맞지 에이 그놈들이 이러라고 시키대? 그러자 싸화는 멍해지는데 가까운 척 그거 뭐 하는 거니? 싸화가 먹을 수 있는 거니? 싸화는 그냥 시킨 대로만 했는데 여 왠안도 너무나도 열 받아서 그 싸화의 목덜미를 잡는데 너 이놈 너 때문에 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두 명이 젤스의 행동대장을 잃었다 어떡할래? 그러자 싸화는 이미 너무나도 억울하여서 울먹 울먹 거니던데 싸화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왜 그러냐 라고요 네 싸화의 이 꼬라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어디에 이러한 거지같은 간첩이 다 있겠습니까? 어 어떡하죠? 어떡하게 뭘 어떡해? 빨리 장주인을 먼저 병원으로 옮겨라 그렇게 리한창과 류상이 이 장주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이 한바탕 붙어야 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병간으로 간 놈들까지 다 빼니 진짜 몇 명이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섯 명밖에 안 남은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때 왕 쥔인 측은 어떠했을까요? 사실 쥔인 측도 대가리수는 너무 많은 거 아니었다는데요 인원수로는 총 20명밖에 안 되었지만 다들 기다란 이 연바의 산탄총에 이 권총에 무기 장비들은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왕 쥔인 측은 이미 그 약속 장소에 도착하여서 왕 난한테 전화질이나 하는데 어 왕 난이니? 내는 이미 약속 장소에 다 도착하였고 20명이 왔다 지금 역총 15자루에 권총 5자루 모두 다 총기들로 무장하고 있지? 먼저 너한테 귀띠에 주느라고 전화를 한 게다 아니면 또 그때 가서 너희 내 사람 대가리수가 부족하거나 뭐 총기들이 부족하여서 쫓팔리지 말라고 말이다 쥔인은 이 정도로 깔끔하게 싸우는 건달이었다고 합니다 이 약속 시간은 거의 되었었고 왕 난 일당 다섯 명은 차량 두 대로 나뉘어서 출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왕 난이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는 야바와 싸화가 둘이 척 앉아있는데 보셨나요? 쪄 왕 난은 이 조직의 강파즈이면서도 신이 운전을 다 하고 도무지 강파즈 티를 안 내는 놈인데 그러자 이 뒷좌석에서 야바는 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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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아주 신이 났다고 하는데 그 야바의 뜻으로는 너가 탕리창을 다섯 칼이나 먹였었나? 대단하다 네도 예전에 욱해서 칼을 세 번 찔러놨었는데 너가 나보다 더 센해라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싸화는 다른 건 다 못하였지만 수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오랫동안 거짓들 속에서 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 그중에도 언어장애인이 있어서 배운 거겠는데 하여 싸화도 이 야바한테 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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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수어를 하게 되자 이 야바는 너무나도 그냥 좋아서 죽는데 처음으로 이 일당들 중에서 말이 제대로 통하는 놈이 생겼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차량은 한참 동안 달리고 있는데 야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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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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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화는 권총을 매우 좋아한다. 여기 안정장치를 풀고 철컹 장전하고 뭘 당기라고 했더나? 야바는 아까도 사화 이놈이 총을 이렇게 갖고 놀다가 짱쥔한테 쏜 걸 봐왔으니 어떻겠습니까? 그냥 살겠다고 하면서 총화구리를 돌리라고 꽥꽥 거리는데 그러한 꼬라지들을 보자 웬난도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. 다짜고짜 차량을 이 길 옆에 세워두고 사화 보고 묻는데 사화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빨리 그 총을 야바한테 줘라. 그러다 사화는 이 사화는 아까 권총을 쏘는 방법을 까먹었다. 하여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.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복습인 개똥이 복습이야. 사화야 그 권총을 야바한테 줘라. 너 내 말을 잘 듣는다 했지. 지금 야바한테 주고 좀 이따 차에서 내리면 다시 너 줄게. 야 우리 이제 놈들과 싸우기 전에 이제 좀 가만히 살자 알았니? 웬 나는 너무나도 놀라서 이 땀방울까지 떨어뜨렸다고 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부파 선이 양도 돼서 쭈파 쭈이 양도 돼 요가 아니겠습니까? 그 뜻인즉 신같은 적수가 더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돼지처럼 아둔한 동료가 더 무섭다. 이 차량을 계속하여 이동하여 싸우려는 약속 장소에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한쪽은 하야빈시 시장이 이 제일 아끼는 처비 남동생 그리고 다른 한쪽은 지금 제일 날뛰고 토파오르고 있는 쪼웬란 그 둘의 전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? 다음 회 계속하겠습니다.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이제